한 발 앞아봐서 상대를 노려보세요. 시작! 이수근과 서동헌 선수의 맞등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가볍게 악수로 했는데 역시 달려듭니다. 두 선수가 다 뒤로 빼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동헌 선수 지금 눈빛 보십시오. 이 눈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대축 한번 쓸어봤던 서동헌. 가슴기, 가슴기. 어깨 빼고 동원아. 두 선수가 지금 잡곤 있습니다만 엉덩이는 다 빼고 있거든요. 네, 허리를 세우고 과감하게 기술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두 선수 다 너무 신경전에 의해서 뒤로 중심을 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돌고만 있어요. 작전대로예요, 작전대로. 아니, 일단 그거 지금은 쓸 수 없어, 지금은 쓸 수 없어. 그렇죠? 선생님, 발로 너무... 안 대축과 발대축 걸고는 있습니다만 걸리지 않고 있고요. 지도. 네, 이승훈 선생님의 지도가 좋아진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말했다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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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시작!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다시 똑같은 자세. 덜어주고, 덜어주고, 덜어주고. 아니요, 오른손, 오른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엉덩이를 좀 빼고 있으면 기술을 걸기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는 않지만 거꾸로 또 엉덩이를 계속 빼고 있으면 지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위로 올 때. 왔다, 왔다. 서동헌 선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보는데요. 이승훈 선수 계속 뒤로 빼고 있으니까 기술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팔을 틀어 잡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서동헌 흔들어내고 있는데요. 베데비치기 흔들어내고 있는데요. 베데비치기 하려고 하는 게 누르기입니다. 누르기 하나 됐습니다. 얼떨기는 누르기. 그러다 지금. 얼떨기는 누르기. 그러다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시간은 갑니다. 아, 불렸어요. 레슬링 아니야, 레슬링 아니야, 레슬링 아니야. 레슬링 아니야, 레슬링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레슬링으로 맞혔어, 레슬링. 갑자기. 정확하게 베데비치기를 못 들어간 상태에서 등이 닿아버리니까 바로 그냥 누르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누르기가 아니라 눌렸죠. 우리가 땄어, 우리가 땄어. 우리가 땄다고. KBS.